허브타기! 짠! 야, 왜.. 아, 왜 대신 먹었잖아! 포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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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왜 가만히 있어? 걔네 잤네 어? 자는 거야 가만히 서서 자는 거야? 근데 원래 말 서서잖아 말 서서 자는 거 알아? 아 그래? 말 서서잖아 아 예뻐요 어? 어떠죠? 헛구네 잘 먹어 야 이빨 봐 ASMR인데 완전 공순아 공순아 뭐 나들 아니 안 봐도 코니 Canyon return Deteuravon 콕콕 찔러봐요 콕콕 삐어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있다고 공순이 1808 봤다 봤다 공순아 공순아? 호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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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줄게 이거 아니 쓰지 마라 진짜 아 왜? 뭐라고? 쓰지 마 진짜 아 왜? 약속해 아! 아! 예뻐! 아! 맞다! 답돼! 나도! 갔다 하하하하 쓰지 마 진짜 재순 걸렀어 진짜 견고한다 근데 여기만 되게 예쁘지 않니? 되게 이쁘다 바다가 더 예쁘네 불빛이 여기만 완전 펑펑펑이 돼 아 지금 안 돼요? 야식, 야식이에요 죄송합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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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주코? 아 내일 풀어줄거 카드 내놔 내일 걔네들 풀어줄거야? 너 새벽에 나가서 저렇게 풀어줌 안 된다? 하하하하 엄마한테 이럴거야 하하하하 들어가 들어가 하하하하 들어오있지요 이제 한번 갈아입시다 이제 이거 뭐냐고 몰라 아 나와 하하하하 아 몰라 미안한데 우리 미칠 듯이 뜨거웠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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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가 지금 못 들어가네 엥? 나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아 따가가타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 아 따가타까까까까까까까 으아아아아악 아 개좋아 뭐? 개좋아 개좋아? 대리자 빨리 가할 거야 어 나 가할 거야 하아악 완전 적당하다 개좋아 아니에요 진짜 나 진짜 넓다 원래는 이렇게 둘이 들어가면 코트가 나니까 겁나 넓은데? 하실 것 같은데 우와 따뜻해 좋아 좋지? 진짜 따뜻하다 하아 아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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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사실 우리가 이거 룩한 물 채워지기만 기다렸잖아 어떤 거 같아? 나 연어 된 거 같아 나 거꾸로 올라가는 연어 음 우리 식이나 먹을까? 너네 나 술 근데 술에 재미를 알려준다는데 이 사실 아 재승이 너무 빼니까 이러는 거야 아 나 이제 안 뺄게 아 진짜 빼면 진짜 죽을래 그냥? 나 마실 거야? 아 근데 술에 재미를 알려주는 거지 뭐 넌 안 먹어도 될까? 너 이씨 엄마 엄마 엄마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진짜 재승이 너무 약한 척하지 않냐 재희야? 하하하하 진짜 이거 야 이거 밀리는게 말해줘야 재희야? 진짜 흔적이야 하하하하 야 재희야 이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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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재희야 이거 그냥 오는 거 하하하하 아 다 주는 거겠지 재승이 그치? 헐마 재승이 땐 내겠지? 헐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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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간장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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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位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술 먹었잖아 나 하하하하 술 먹었잖아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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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도 안 하신 것 같아 내가 도와뒀어. 몇 시야 지금? 지금 11시 반이야. 거의 12시 다 됐어. 진짜 오늘 진짜 올데이 술이네. 근데 진짜 재승도.. 나 근데 꽤 많이 먹고. 재승 얼굴이 계속 달라진다? 왜 색깔이 계속 변하지? 진해져. 되게 지금 우세 찼어. 되게 얼굴이 감정적이야. 되게 못생겼어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밑에 수건 다 지졌다. 와 큰일 났다. 여름 그거 아니야? 뭔 소리야. 이것이 우리가 써야 될 수건 다 지졌구만. 아 너도 와. 너 앞에 할게. 네. 근데.. 같이 쓰는 방이긴 한데 아무리 그래도 여기다 속옷을 막 이렇게 해놓으면은 왜.. 속옷 너도 해. 이제 나 이렇게. 아니 그래. 나 지금 나가도 돼? 속옷은 입어. 아주 똑같아. 현서야. 속옷은 입자. 여기 속옷 있어? 응. 여기 들어가서 속옷 입어. 지금 가서 들어가서. 그냥 귀찮아 안 입어. 아 왜 귀찮아 속옷을 안 입어. 왜 없지? 속옷 없어졌지? 속옷이 없어졌어? 어. 아니야. 아니야. 저기 있어. 아니야. 나 지금 속옷 두고 튀겼네. 없나? 거기지? 나 드라이기 좀. 아니 잠깐만. 속옷 입고 다니면 안 돼? 이 속옷을 꺼줘. 아니 그게 아니야. 속옷 입고 다니면 안 되냐고. 아니 속옷을 입고 다녀. 근데 내가 속옷 사줘. 아니 내가 네 속옷을 어떻게 찾아. 안 달고 사줘. 아니 내가 네 속옷을 어떻게 찾냐고. 니가 있다가 나왔잖아. 니 가방에 있다고. 어디 있겠지. 가방 갖고 왔을 거 아니야. 속옷 갖고 왔을 거 아니야. 왜 헤어지지 않아. 아니 니가 갖고 왔을 거 아니야. 왜 헤어지지 않아. 아니 속옷 갖고 왔어 안 갖고 왔어. 그래서 진짜 실망해. 아니 그게 아니라. 아니 속옷을 입으라고. 왜 헤어져. 아니 속옷을. 속옷 갖고 뭐라 하는 남자한테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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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뭐라 안 하는데. 속옷을 입으라고. 저기 속옷 있잖아. 초까 초까 초까. 아니 저기 네 속옷이 있잖아. 아 그냥 찾아줘. 나 어딜 모르겠어. 아니 어디야. 아니 사야줘 진짜. 모르겠다고. 아 어떻게 생겼는데. 위에랑 밑에 걸 나한테 설명을 해줘. 가방 안에 있어? 무난한 투명끈이야 위에. 위에 투명끈? 어. 가방 안에 있고? 어 투명끈 투명끈. 왜 그래 또? 나 갖고 와. 검정색 가방 안에 투명끈. 아아아! 부끄러워. 처 같다? 아니잖아. 죄송해. 이거 아니야? 어. 이거 나시야? 누구야? 선생님 이잖아. 이거지? 어 맞아. 아 시발. 왜? 너무 부끄러워. 내가 왜 나한테 갖고 오냐고? 내가 그랬잖아. 아 참파네. 왜왜왜왜. 제이는 또 뭐가 필요한데? 왜? 아니 근데 너 그거는 내 팬티 샬게요. 나 차가는데? 아니 아까 내 얼굴.. 아 자별차가 좀.. 아까 어디 있는데 팬티 너 팬티 디자인 나한테 설명해줘. 마치 속마지 같은 느낌이야. 하나 좀 주실까? 하나 둘게 하나 둘게. 아 추고하세요 진짜. 팬티야 팬티. 너 설마 앞에 살색 수고가 없는데 팬티야? 팬티 하다가 갖고 왔어? 너 팬티 아니야? 나 안에 입고 팬티. 빨리 차가다가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닫아야 되니까 들어봐. 알았어. 알았어 팬티 찾아줄게. 나 진짜 팬티 중요해. 나 지금 다 샀더라고. 알았다고 기다려. 팬티 있어 잠드는데. 알았어 팬티 있어야 잠드는 거 알아. 알았어 중요해. 알았어 지금 찾고 있잖아 팬티. 팬티를 새로 갈아입어. 아니 하나밖에 안 갈 것 같대 오늘. 위아래 토탈 하나 갖고 온 거 입었네. 발이 커. 무슨 색깔인데? 살짝. 살색이래. 어? 아 저거 살색 뭐 하나 있었는데? 내가 방금 입었는데? 야 이 XXX 새끼 이리 와봐. 여기 팬티 쉐어링. 아니 그게 아니야. 나 지금 팬티를 내가 갖고 온 거라니까? 내 꺼네. 아니 나도 바디코 갖고 왔어. 야 내 꺼잖아 이거. 바디코 내가 갖고 왔어. 이거 내 꺼잖아. 바디코 갖고 온 거야. 내놔. 바디코. 바디코 갖고 온 거야. 하하패스 내놔. 아니 이거 새 거 줄게 아니면. 너 이거 입어. 아니 잠깐만. 하하패스 아니라고. 아우 정말. 아 진짜 민수지겠다 진짜. 내가 이거 입을게. 하하패트라고. 아우 정말 나. 알았어. 짜증나 하자 우리. 아 내 손 깔아라 씨를 줘야 됐나? 깔아라 씨를 올래? 깔아라 씨를 먹어보자. 응. 오케이. 이제 이미 산 거. 갖다 줄게. 자기야 자기야. 팬티 좀. 팬티 입었잖아. 어 미치. 바지 안 입은 거야. 아니다. 야 팬티 안 입고 저랬으면. 진짜 내. 내 팬티. 아 공감해. 팬티 진짜. 짠. 짠. 아 나. 아 나. 나 정신절 왜 올라 그러는데? 이게 계속 취해 있다 보니까. 아셔? 야 현수가 생각보다 술 지어 없고. 야. 응. 할 줄 아는 건 그냥 취해 갖고 팬티 찾는 거 말고. 하하하하하하.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. 하하하하. 아 인정. 계속 그냥. 내 팬티 어딨어? 흠. 팬티 찾아줘. 흠. 내 팬티. 찾아줘. 찾아줘. 잘 할까? 창. 치즈 먹고 싶으면 또 먹어. 나 사실 라면 잘 안 먹어. 알아? 나도 라면 안 먹어. 나 커피 때문에 안 먹어. 나. 현수야 맛있어. 현수야. 너 아까 나한테 피부 때문에 안 먹는다 하지 않았어? 면 면. 면? 근데 안 먹어. 면 안 먹는다고? 너가 지금 방금 먹은 게 면이야. 나 잘 안 먹어. 처음 먹어. 진짜? 나 진짜 안 먹잖아. 태어났어 라면 처음 먹어봐? ㅅㅂ먹어. 아 왜? 처음 먹겠니? 아 왜 이렇게 해? 아 네가 하고 처음 먹는 거래. 갔다 올래, 편의점? 편의점 왜 갔다 오냐고 지금. 아 진짜. 얼굴은 저 시합박탄같이. 나 깜짝 놀랐는데 싸운다 했는데. 나 이상하게 하지 않았어? 어? 나 내 현서가 진짜 이상해. 근데 너 이상하게 시합 때예요? 아니 아니야. 얼굴이 지금 빨개져서 완전히 지금 빨개. 나 취한다. 좀 취한 것 같네 이제. 응. 넌 너무 취한 것 같네. 진짜 눈이 찰치다 리얼. 너 부족해? 난 부족해. 너 그럼 더 먹어 우리 옆에서 구매해 줄게. 아니 싫어. 난 다 먹어야지. 같이 먹어야지. 저 자라 ㅅㅂ 안아주잖아. 대박 제이 형. 저 잘못하니 왜 이제 자라. 널 위한 말이다. 이제 자라. 제발. 아 제발. 나 너무 잘못한 척해. 뭐? 뭐라고? 자자. 자자. 자자 간다고? 어 자자. 자러 가자. 자자. 야. 왜? 너 이거지 패티. 괜찮다. 너 죽고 싶냐? 내가 패티 찾았잖아. 아 있었어? 저기 꾸만 구석에 박혀있구만 패티. 어디서도 말 말해봐. 여기 구석에 박혀있구만. 화장실 구석에. 니가 박아놨지? 물 박아놨지. 물 박아놨지. 이거 어떡하지? 아 추워. 아 추워. 아 추워. 아 추워. 아 시끄러워. 아 눈. 눈개. 아 나 눈. 아 눈 아파. 눈 아파. 아 눈 아파. 추운다고. 조용히 해. 엄마 미안해. 뭐하는 새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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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 우리. 우리 되게 즐거워하려고 하는데. 한숨을 쉬어 계속. 아 머리가 아파. 갑자기. 머리가 미친듯이 아파. 죽어. 죽는 날씨도 차라리. 진짜로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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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자. 내일 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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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조식 먹으러 가야되데. 어. 아. 내가 아침에. 다섯시에 한번 깠거든. 어. 머리가 너무 깨질듯이 아픈거야 응 그게 숙취야 난 이때까지 숙취를 경험해본적이 없어 응? 진짜? 응 난 그렇게 술 안먹으니까 어제 술 많이 먹겠어? 나 어제 술 진짜 많이 먹은거 같아 지금 괜찮아? 지금은 괜찮아 왜 그런건가 났지? 흰슬야 근데 나 궁금한게 있어 아니야 뭐? 너 왜 여행오는데 속옷을 하나만 갖고 오는거야? 2층이야 아니 진짜 모르겠어 그거 거기 짐사캡터 틀림이 끊긴거야? 왜 왜 왜 속옷을 왜 내 속옷에 집착하는거야? 너가 어제 나한테 갑자기 펜트 찾으라고 했잖아 어제 나한테 계속 펜트 찾으라고 했잖아 내 펜트 왜 이렇게 찾는거야 아니 네가 찾으라고 했잖아 내 펜트 내려와 네 토안토절 이거 뭐야? 소라 소라 제주 좋아하는 과있네? 응 음 카렐마야 카렐마 야는 맛? 응 김치 없나? 여기 일본 아 닭과 먹을까? 네 네 네 음 맛있다 달달해 달달은 게 맛있다 응 아 근데 내가 여기 유리에 그 찐점이 하나 있어 응 우리가 다 아는 메뉴가 나왔는데 응 맛이 조금씩 달라 뭔가를 좀 가미해갖고 맞아 살짝 1분씩으로 좀 바뀐 거 같지 않아? 메뉴들 다 어 햇살 너무 좋은데? 천천 건가? 네 청소까지 다 끝냈고 이제 퇴실해야 돼 아 가기 싫어 그니까 1박 더 있으면 안 돼? 그니까 아 근데 진짜 룩한 너무 좋았고 사실 기억이 좀 안 나서 너무 아쉽고 일단 여튼 일단 축소는 그냥 보다시피 너무 좋았고 석식이랑 조식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잖아 석식이랑 조식 퀄리티 너무 좋고 너무 좋았어 저 특히 료칸 칸이 우리 어제 여기서 거의 몸 풀 때까지 썼잖아 기능 기타 기능 기타 우리 어제 한 시간 넘게 하지 않았어? 한 시간인가? 한 거의 두 시간 했어 두 시간 했어 근데 저게 넓어서 안 좁으니까 안 답답해 어 나는 일단 여기 있으면 진짜 계속 가족들이랑 오고 싶다는 생각이 나 나도 가족들이랑 오고 싶어 아 맞아 맞아 진짜 이벤트 있는 날이나 특별한 날에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진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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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 자기 싫다 아 진짜 좋았는데 아아아아 실종 아동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